섬장님 멋있어요 선장님 멋있다고요? 보는 눈 있으세요 뭐라고요? 멋있다고요? 고맙습니다 섬에서는 섬장님이 최고잖아요 뭐라고요? 가림원 섬장님인데 꽃 붙인 거는 섬장이다 역시 고맙습니다 만지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날씨도 좋고 분위기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만지도 명품마을 사람 얼굴 표정도 정말 명품인 것처럼 보입니다 와 너무 예뻐요 정말 예쁘지 않으세요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 찍을까? 안녕하세요 여기는 섬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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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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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